안녕하세요. 실무자들을 위한 세금덮보기 이종훈 사무사입니다. 지금까지 시가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은 많이들 안 다루는 기타 부동산과 기타 자산에 대해서 한번쯤 그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은 기타 부동산이라고 하기는 뭐 할 정도로 많이들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시켰어야 되는데 기타 부동산으로 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과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판매시설이 100개 이상이 들어가 있는 상업건물은 국세청장이 매년 제곱미터당 면적을 기준시가를 고시를 합니다. 2005년부터요. 이 고시는 토지와 건물을 합친 일괄고시이기 때문에 별도로 토지지분에 따른 공시지가를 더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 면적당 기준시가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건물 면적을 곱해야 되는데요. 이 건물 면적은 전용 면적이 아니라 전체 옆면적, 옆면적 해당 호가 차지하고 있는 옆면적을 총 면적을 따져야 되고요. 이 기준시가는 홈텍스 조회 발급 화면에 가시면 오른쪽 하단에 기타 조회라고 있습니다. 기타 조회 안에 보면 기준시가 조회가 있어요. 기준시가 조회 안에 들어가면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축 건물인데요. 건물이 신축이 되면 보통의 시가라고 하면 매매가액, 감정가액, 국매경매가액, 유산 매매가액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신축되자마자는 없을 수 있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6개월 이내에 건축한 신축 건물의 신축가액이 있다면 이걸 또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해석례가 나와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 중인 건물. 건설 중인 건물이 건물에 해당되는 건지 아닌지는 건물의 정의에 맞춰서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이 건설 중인 건물을 가치를 매겨야 될 일이 있다. 증여를 했거나 또는 상속을 받았는데 이것을 가치를 평가를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원칙은 건축 비용의 합계액을 건설 중인 건물의 평가가격으로 합니다. 이때는 건설 자금 이자를 더하지 않는다. 건설 다 끝난 것들은 건물 평가에 건설 자금 이자를 넣는데 장부에 넣죠. 그러면 장부가액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평가에 반영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건설 중인 것들은 그러지 않는다. 철거 대상 건물은 이걸 철거하고 보상을 얼마를 받느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평가해라 라고 되어 있고 가치가 하나도 없다. 매매계약도 곧 철거할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걸 돈 주고 계약서에는 썼지만 토지와 산 것과 같다. 그리고 또 매도인이 건물을 철거하고 매도해라 이런 조건들로 계약을 한 상태에서 만약에 어떤 평가를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해서는 매도인이나 매수인이나 사실상 가치를 제로로 평가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철거 대상 건물을 0으로 또 할 수 있다. 지상권이라는 것이 드물기는 하지만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한전, 송전탑 같은 것들이 지상권 설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들인데요. 지상권이라는 것이 이렇게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나 공작물, 그 다음에 수목을 다른 사람이 소유하기 위해서 그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상권이라고 하고 있고요. 민법에 나오는 거죠. 이 지상권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했을 때는 토지 가액에다가 2%를 곱하고 이것을 지상권 잔존 연수를 고려해서 잔존 기간까지 더한 겁니다.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식으로 보면 토지 가액에다가 2%를 곱하고 잔존 기간의 잔존 연수를 고려한다는 뜻이 그것을 10%율로 현재 가치로 할인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잔존 연수 동안 토지 가액의 2%를 현재 가치로 쭉 할인을 하면 얼마나 될 것이냐. 그러면 이 잔존 기간은 어떻게 따지냐면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에는 다른 건물이냐 공작물이냐 수목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잔존 기간이 조금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지만 대체로 30년을 보고 있고 이미 설정한 때로부터 지났으면 그 지난만큼은 30년에서 빼고 나머지 기간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민법의 규정을 찾아보시고 존속기간을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 내 땅에 다른 사람이 그런 공작물이나 건물을 지어서 쓰고 있다 라고 하면 내 땅의 가치는 그만큼 사실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나와 있는 게 없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토지 평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특정시설물 이용권인데요. 특정시설물 이용권은 대표적으로 골프 회원권, 콘더미엄 회원권 이렇게 회원권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들이 대체로 특정시설물 이용권입니다. 이 이용권의 평가는 분양권처럼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 그리고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 이걸 더해가지고 그런데 이 프리미엄이 잘 확인이 잘 안 되겠죠. 대부분 그러면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도 잘 확인이 안 되고 그렇다면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에 이걸 쓰도록 지방세법에 가면 골프 회원권 이런 것들은 시가표준액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하고 구축물, 건물이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시설물하고 구축물도 토지나 건물하고 일괄해서 만약에 평가한다면 그게 포함돼서 평가되니까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토지와 건물하고 같이 평가 안 되고 따로 어쨌든 평가해야 될 기회가 있다라면 이것들은 재취득가액 즉 평가기준일 시점에서 이 시설물과 구축물을 다시 만들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산다면 재취득할 때 드는 가격 지금 시점에서 재취득 가격이 있을 거예요. 있는 그 가격에다가 이 시설물과 구축물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감가상각비를 빼고 난 나머지 금액을 평가해야 된다. 여기서 감가상각비 상당의 이거든요. 실제로 감가상각을 한 금액이 아니라 법인세법에 따라 만약에 계산을 했다면 그대로 적용해서 계산을 했다면 생겼을 감가상각비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을 했든 안 했든 감가상각을 했다고 보고 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재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라고 하면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자치단체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시설물과 구축물 같은 경우에도 시가표준액이 대부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에 찾아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고요. 이 시가표준액이 그렇다고 해서 100% 있는 건 아니니까 만약에 없다면 해당 법인이나 이런 데 장부에 기록된 장부가액으로 평가를 한다. 간략하게 기타 부동산, 기타 자산들에 대한 평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외에도 수많은 자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 언급해드리기가 어려워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했는데요. 필요한 경우에 그냥 어떡하나 하지 말고 세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들을 찾아보시면서 업무를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금덮보기 이종훈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